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 여왕 오르세입니다 자 오늘은 반수에 성공하여 전과목 만점을 받아버린 조교와 이번에 상반기에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반수를 시작하는 조교가 우연히 만나 둘이 대화하는 내용을 선생님이 옆에서 엿들은 내용을 전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수 성공 조교와 반수 시작하는 조교의 대화, 엿듣기 그들의 대화를 선생님이 요약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하고 반수 성공 커리큘럼 일명 반성 커리큘럼을 마무리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수 성공 조교는 선생님과 오랫동안 수학을 함께 했고 그리고 상반기에 조교를 하다가 전과목 만점을 목표로 하반기 다시 한번 도전을 했던 조교입니다 선생님이 여러 번 이야기했던 그 조교가 지난주 반수를 시작하기 위해 마지막 근무를 했던 조교와 학원에서 우연히 마주쳤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는데 선생님이 너 반수 시작하는 우리 새로운 조교한테 노하우를 좀 알려줘 라고 했더니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더라고요 그 대화 속에 대부분의 내용은 사실 국어였고 왜냐하면 수학을 이미 완성된 분들이었기 때문에 이 친구도 당연히 수학 이야기도 해줬겠지만 선생님이 나왔을 때 들은 약 30분 이상의 대화에 대부분은 국어였고 반수를 시작하는 조교 같은 경우는 올해 상반기에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라이브로 수강을 하면서 동시에 콘텐츠 팀에서 조교를 했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만나서 우리가 제작하는 문항들을 브리핑하고 그 문항들의 본질적 개념 출제 의도들을 함께 분석하고 그에 대해 선생님은 평가원이라면 이런 경우에 함수를 이렇게 사용할 거야 평가원이라면 조건의 순서가 이렇게 바뀌어서 제공이 될 거야 라는 것들을 매주 한 번씩 만나서 밤을 새어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반수 시작 조교는 한 학기 동안 평가원의 본질적 출제 의도들 거기에 사용이 되는 개념들, 기출에 대한 방향성들을 정말 탈탈 털어버린 거죠 그러면서 현장 강의를 들었기 때문에 이번 6평을 보고 반수를 시작했는데 6평에서 수학을 당당히 100점을 받았어요 그리고 평가원 시험에서 처음으로 100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둘 다 수학에 대해서는 약간의 득도가 이루어진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국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국어가 흔들리지 않는 100점이 나오기에 어때야 되는지 실모를 봤을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해야 되는지 그리고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반수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멘탈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그런 이야기들을 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맞은편에 앉아있다가 니네 대화를 내가 엿듣고 그대로 좀 전달을 할 테니까 잘 얘기를 해봐 라고 해서 이 반수를 성공한 조교의 이야기를 딱 세 가지로 함께 요약 정리를 했습니다 그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전달자의 입장에서 그대로 전달을 해드리고 앞서간 선배가 성공한 노하우를 여러분들께 이야기하는 것이니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좀 묻기는 했어요 설명을 해야 되니까 하지만 대부분 내가 빠진 저 선배의 이야기를 전달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교들이 정말 반수를 사실 많이 해요 이게 무슨 코스처럼 이렇게 선생님의 현장 강의를 듣고 또 바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과 성적을 얻는 친구들도 있지만 조금 아쉬운 사람들은 조교를 하다가 그래도 아주 못 보는 편들은 아니지만 조교를 하다가 다시 반수를 하는 약간의 코스처럼 그런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선생님 저 반수하러 가요 선생님 저 반수합니다 저는 어디부터 들을까요 선생님 시즌3는 언제 시작하나요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그런 친구들을 이렇게 봤을 때 얘는 성공하겠구나 얘는 한 6개월 뒤에 돌아오겠구나 하는 느낌이 사실은 좀 있어요 어떤 경우에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지 그 차이의 근본적인 이유는 뭔지 마무리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반수 성공 커리큘럼 일명 반성 커리큘럼 또 보여드리고 선생님이 이 반수에 대해서 알고 있는 모든 걸 한번 여러분들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반수 성공 조교 노하우가 베스트 3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중에 세 번째부터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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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효과음 좀 넣어주면 안 돼? 아, 뭐라? 아, 이미 띄어져서 효과음이 의미가 없네? 그럼 이따 1번 누를 때 한번 해줘 세 번째는 뭐였냐면 목표를 내려놓기였어요 이건 멘탈 관리를 위한 하반기로 갈수록 후반부로 갈수록 내 목표치와 반수를 시작할 때는 당연히 목표가 있어야 돼 내가 원하는 게 분명하게 존재해야죠 왜 하는지 그 Y가 분명해야 돼 근데 그 목표와 갭이 존재하는 나의 결과값들을 받을 때 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춰 있으면 목표에만 초점을 맞추면 또는 내가 받은 지금 이 결과값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 갭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면 포기하게 된다는 거죠 진짜 그만해 까지는 못하더라도 마음 한켠에서 살살 포기를 시작한다는 거지 결과값이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지 않는 건 너무나 당연한 진리예요 목표값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결과를 받는다 할지라도 계속 쭉 끝까지 목표는 내려놓는데 노력은 내려놓지 않는 것이 중요한데 노력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 목표를 내려놓는 거야 이게 어떤 얘기냐면 목표를 내려놔야 압박감이 사라지고 압박감이 사라져야 정신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멘탈이 유지가 되고 멘탈 자체가 공부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유지가 되는데 그때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냐면 내가 오늘 한 시간도 공부하면 내가 오늘 이 개념 하나 더 깊이 있게 파고들면 내가 오늘 이 어려운 문제 끝까지 분석해서 해결하면 0.1점이라도 플러스 될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점수와 이 목표 그 갭 이거 어떡하지? 언제 채우지? 어차피 안 될 건가? 라는 생각 버리고 한 시간이라도 더하면 0.1점이라도 오르겠지 한 시간 더하면 또 0.1점이 오르겠지 어차피 내 목표가 달성이 됐다고 해서 공부를 더 안 할 건 아니니까 끝까지 공부를 더 하는 만큼 증가값이 더 나오겠지 그래서 끝까지 0.1점이라도 올려보자 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했다는 거죠 목표를 내려놔야 keep going 할 수 있다는 뜻 같았어 공부하는 만큼 반드시 변화는 일어난다 그게 우리가 늘 얘기하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사람이 결과값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한 그 흔적이 기적이 되어서 마치 나한테 주어지듯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순간 변화율이 결국은 오늘 하루 공부한 거 내일 하루 공부한 거 별로 티가 안 나는 것 같지만 그 조금씩 달라진 순간 변화율에 의해서 조금씩 올라간 그 결과값들이 합쳐져서 대단히 다른 결과값 평균 변화를 만든다라고 했었던 선생님이 늘 얘기하던 그 이야기와 상당히 유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쵸? 이게 세 번째였습니다 자 효과음 들어갈까? 두구두구 그 소리가 들어올까? 자 그러면 두 번째 모의평가 결과에 신경 쓰지 않기 이 3번하고 1맥 상통하는 얘기일 것 같은데 단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였냐면 결과값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어차피 수능이 아니니까 하지만 그 결과가 나온 원인은 바닥까지 팠다 한 문제가 틀렸다면 그 문제를 왜 틀렸는지 다양한 각도로 개념부터 문제 접근 내가 그 순간에 했던 생각 바닥을 팠다는 거야 다시는 그런 행위를 하지 않기 위해 다시는 틀리지 않기 위해 그래서 반수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6평 먼저 봐야 돼요 아 지금 공부 좀 하고 볼래요 아니 한 학기 동안 반수를 마음먹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대학 다니면서 술 좀 먹고 좀 놀았든 아니면 반수를 예상하고 공부를 하고 있었든 어쨌든 그게 여러분들이 작년 수능 볼 때의 실력과 비슷한 실력일 수 있어 반수를 시작한다면 그 한 학기 사이에 많은 것이 날아가고 많은 것이 변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조금을 감안하더라도 조금 공부 안 하고 시간이 좀 허비됐어 라는 걸 감안하더라도 6평을 일단 봐야 돼 적어도 국어, 수학, 영어 정도는 봐야 돼요 보고 거기서 내가 틀린 것들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찾아내야 돼 반드시 그리고 선생님이 추천하는 또 하나는 작년 수능을 분석해 봐야 돼 작년 수능 보고 나서 오답 정리를 안 했을 확률이 높아 왜 이런 점수가 나왔는지 보기도 싫잖아 그래서 뒤로 밀어놨던 그 수능 시험지 다시 꺼내서 작년에 틀렸던 문젠들 체크해야 돼 왜냐하면 내가 작년과 유사하게 공부를 한다면 작년에 맞췄던 문제들은 맞출 수도 있거든 그런데 내가 작년에 틀렸던 그 문제들 작수에서 오답을 만들었던 문제들 그 이유를 분석해야 돼 어디에 이유가 있는 건지 그래서 작수와 작년 수능 2024학년도 수능 시험지 그건 작년 실전에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지에 무슨 짓을 했는지 떠올려야 돼 뭘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안 틀리게 할 수 있는지 대체까지 그리고 6평 시험지 반드시 시작 전에 한 번은 풀어봐야 된다 시간 딱 맞춰서 풀어보시고 실전과 동일하게 풀어보시고 그냥 뭐 풀어봤더니 대충 풀려요 이런 느낌으로 시작하는 반수는 절대 성공하지 못해 선생님 미련이 남아서 한 번 해보려고요 이런 멘트를 치고 간 친구들은 반드시 돌아왔어 6평 시험지 실전처럼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들을 반드시 원인, 파악, 대책, 강구, 반성, 커리큘럼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 변해야 돼요 변해야 변화된 결과가 나올 거야 그게 두 번째였어 단 하나만 틀려도 그 하나에 대한 어마어마한 집착을 했던 친구예요 내가 알게 그리고 내가 모르는 부분에 있어서 더더욱 더 아마도 내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했을 거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두구두구 해주세요 야 저 벽치는 그만해 시끄러워요 자 벽치는 표정을 좀 봐야 되는데 혹시 옆에 교실에 선생님 안 계세요? 아 네 마지막 1번 운이 좋았대요 아 이 영역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힘이 좀 빠지게 하는 영역일 수도 있어 이게 내 컨트롤 할 수 있는 것 밖의 영역이다 라고 생각이 될 수 있잖아 선생님이 요 캐스트 바로 직전 캐스트에 100점 1등급 내가 만들어 줄게 걱정마 시킨 대로만 한번 해봐 라고 말했던 이 전 캐스트에 1등급을 받는 친구들에게 100점을 받으려면 뭐가 필요해 라고 했을 때 실력 근데 그게 더 디테일하기는 실전력이라고 얘기를 했고 동시에 실전력이 제대로 극대화되게 해주는 실전에서의 운 이 두 가지가 서로 선순환의 고리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운은 우리 영역 안에 있어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했어요 아주 뻔한 이야기를 선생으로서 할 수 있는 아주 뻔한 이야기 근데 그게 내가 생각하는 운의 영역에 대한 참인 명제야 내가 생각하는 이 수험생들을 봤을 때 그리고 내가 읽어내는 책들에서 나는 아직 다 안 살아봤지만 나보다 앞서 살아본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 그 내용이 항상 있었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수험생들이 나한테 그걸 보여줬어 내 수강생들이 그 이야기에 대한 증거거든요 이 운도 본인이 만든다는 거 근데 이 친구에게 제가 다시 한번 카톡으로 따로 한번 물어봤어요 너가 첫 번째 요소로 운이라고 말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어봤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근데 첫 번째 요소로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 난 참 운이 좋았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근데 그걸 여기서 지금 이 시간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었어 라는 말을 참 많이 하고 그렇게 말하는 데에는 각자 참 다양한 이유가 있어 타이밍이 딱 맞았거나 내가 노력을 안 한 건 아니야 기본적으로 운이 좋았어요 하는 사람들의 베이스에 깔린 공통점은 노력은 많이 해 근데 노력을 했다 하더라도 내가 노력하고 내가 상상한 것 이상의 것들을 내가 받았어 그런 경우 운이 좋았어 라고 말하는 케이스야 그런 경우 그렇게 운이 좋았어 라고 많이들 말을 해요 그래서 선생님도 물어봤어 너가 운이라고 운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야? 라고 했더니 그에 대한 답에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친구의 그 대답이 아 맞아 근데 이 이야기를 해줘서 너무 고마워 왜냐면 나도 내가 잊고 있었던 생각들을 또 너를 통해서 다시 배웠어 나한테 너무 도움되는 이야기야 너무 고마워 라고 했어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을 하는 그 친구의 그 모습 그 자체가 운인 거야 그 자체가 최고의 운을 만드는 거예요 불평불만을 할 수 있는 요소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텐데 본인의 삶에도 운이 좋았다 운이 좋았다 라기보다는 내가 그만큼 노력을 했어 라고 자기 자신을 내세울 수 있을 수도 있을 텐데 겸손 긍정적 생각 삶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어떤 방향으로의 태도 그 모든 게 녹아있는 말이 크크크크 웃고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찌 보면 우리가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잠에 들 때까지 일어나는 그 일상 속에 많은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운이 좋아서 일어나는 일들일 수 있거든 굉장히 감사한 일들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정말 어떻게 보냐에 따라서 너무 운이 없어 아 나한테는 왜 자꾸 이런 것만 와 라고 할 수도 있어 아 선생님 진짜 좋은 일이 생기는 사람들에게는 해당되는 얘기겠지 가 아니라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완전히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한 사람은 아 난 참 운이 좋아 또 다른 한 사람은 아 난 참 운이 나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정말로 수험생들 속에서 특히 극명하게 보여 극명하게 예를 들어 이번 6평에서 첫 페이지에 실수를 하신 분들은 아 그날 운이 좀 안 좋았어요 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걸 6평에서 겪었기 때문에 수능장에서 절대 첫 페이지에 그런 태도를 반복하진 않겠지 첫 페이지에 내 문제를 가볍게 푸는 일은 없겠죠 검수할 때 첫 페이지를 빼먹는 일은 절대 하지 않겠지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예지만 뻔한 예지만 6평에서 첫 페이지에 있는 문제 하나를 틀린 게 과연 운이 안 좋은 걸까 운이 좋은 걸까 그런 거죠 아주 심플하게 예를 들어보자면 세상의 모든 일들은 그렇게 양면성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는 일들로 바라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아 그러니까 운이 좋아지지 선생님이 읽은 또 하나의 책에 이 우주는 과거형, 현재형, 미래형을 구분하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참 운이 좋았어 라는 말은 난 참 현재도 운이 좋아 또는 나는 앞으로도 운이 좋을 거야 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우주는 인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온 우주의 힘이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도록 도와준다 라는 책의 내용이 있었어요 하도 뭐 이런저런 다양한 책들을 보니까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이런 류의 책들 많잖아요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말이 세상을 살아가는 또는 반수를 하는 여러분들에게 잠시 스타트하기 전에 잠깐 멈춰봐 자 너 목표는 뭐야? 목표는 있어야지 가는 길 속에서 그 노력을 유지하기 위해 목표를 내려놔야 되는 순간이 올지라도 시작할 때 내가 가야 하는 방향 명확한 목표는 존재해야지 그리고 가는 동안 킵고잉 한다라는 것과 플러스 그건 사실은 내가 받은 결과값들에 대한 어떤 대응이냐인데 그 시작 전에 삶을 바라보는 좋은 방향 난 참 운이 좋은 사람이야 난 참 감사한 일을 많이 겪고 있는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선생님은 저 첫 번째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걸 첫 번째 썼겠죠 그런데 첫 번째 운이라고 쓴 게 가장 신선했고 누구나 성공한 사람들이 저는 운이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 그분들이 말하는 운과 좀 다르게 들렸어 왜냐하면 나는 이 친구를 3년 이상 몇 년 봤지? 4년? 5년? 정말 오래 봤기 때문에 예비 고1 그때부터 성장하는 그 친구를 이렇게 지켜봤기 때문에 그 친구가 운이라고 말하는 게 저는 신선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대물었더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수 성공 커리큘럼은 뭐냐 이렇게 조교들이 또는 전년도 나의 수강생이었던 친구들이 다시 반수를 시작할 때 그 누구든 나는 시작점에 개념 에센스를 하라고 해요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라고 해 너가 어디서 잘못되어 있었는지를 어디에 다시 빈틈이 생겼는지를 전체 건강검진 받듯이 스캔을 당해야 돼 그대로 확 출발할 수는 없어 그래서 모두에게 개념 에센스와 기출 100선, 50선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개념과 기출을 N제로 연결시켜줄 수 있는 선생님의 N제들 그리고 본인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는 중킬러스 판모 이렇게 커리큘럼을 항상 짜줘요 그걸 여러분들에게도 소개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짜주는 커리큘럼은 시즌 압축컬이라고 봐야 돼 그러니까 시즌 1부터 겨울부터 반수가 아닌 1년 공부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중에 반수니까 요거 요거 요거만 골라서 해야지 라고 생각하면 안 돼 1년 동안 할 걸 쫙 눌러서 훨씬 고농축으로 훨씬 더 집중해서 반년 동안 해야 되는 거야 작년 하반기 때 했던 반수를 실패하는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요 하반기에 시작을 하니까 하반기에 하는 공부를 하는 것 수능 공부는 상반기 1월부터 차근차근 해야 되는 게 있어 그런데 내 시작이 하반기라고 해서 하반기에 해야 하는 공부들만 하는 경우는 대부분 작년과 비슷한 성적을 받거나 또는 그보다 못한 성적을 받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시즌 압축 커리큘럼이라고 하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반성 커리인데 다시 1년을 쫙 압축해서 처음부터 빠르고 고농축으로 더 효율적으로 다 해야 돼 빠짐없이 그래서 지금 막 시작하는 반수생들 많더라고요 이번 주에서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 정도에서 막 스타트를 하는데 제종반들이 개강을 하고 또는 독학으로 재수를 하는 친구들은 독학 재수하는 시작을 다음 주쯤 한다고들 하고 정말 많은 조교들이 반수를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올해의 이 사회적 상황에 의한 특이성도 있죠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가 있기도 하고 그래서 6월 다음 주부터 시작했을 때 작년 수능에서 1등급이 나온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은 중킬러 스팟 하품 5위로 시작하게 해요 왜냐하면 너는 이제 중킬러를 극복하면 되기 때문에 중킬러 스팟 하품 5위 시즌 1, 2, 5회, 5회, 10회짜리인데 이 뒤에 시즌 2, 5회는 우리가 다 다음 주쯤 개강하나요? 네 거의 완강 상태로 개강을 할 거라 시즌 1은 지금 완강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작수 1등급이었던 친구들에게는 중킬러 스팟 하품 5위로 스타트를 하게 하는데 이유는 사실은 이유는 다른 데 있어 넌 이제 중킬러만 극복하면 되니까 여기서 스타트해 이거 아니라 중킬러 스팟 하품 5위를 보면 1회차부터 분명히 틀릴 거예요 아니 중킬러가 어려워서 틀리는 것도 있지 당연히 그런데 선생님 중킬러 스팟 하품 5위 안에는 어떤 개념에 어떤 식으로의 허점도 허락하지 않는 문제들로 나열을 해놨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고 허점이 있다 개념을 두루뭉술하게 알고 있다 나는 다 아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덜 아는 상태다 이러면 절대 그냥 스쳐갈 수 없게 반드시 틀리게 만들어 놓은 하품 5위가 바로 중킬러 스팟 하품 5위예요 중킬러를 극복하게 하는 하품 5위지 중킬러에 나오는 주제들을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함으로써 그 부분을 극복하게 해주는 하품 5위가 맞긴 한데 이것을 통해서 네가 어디가 부족한지 깨닫고 반드시 그 부분을 채워야 된다는 걸 알려주고 중킬러 스팟 하품 5위에는 레퍼런스가 붙어 있어 그게 뭐냐면 이 문제를 틀렸으면 개념 에센스의 몇 강 어느 부분에 몇 분 정도의 개념 강의를 들어라 다 자표를 찍어놨어 이 문제와 유사한 기출을 연습하고 싶으면 개념 에센스의 파이널에 몇 번 문제 또는 기출 100선에 몇 번 문제 기출 50선에 몇 번 문제를 풀어라 라는 강의마다 PDF 파일로 레퍼런스를 달아 놨어 그걸 참고해서 개념 에센스로 돌아가서 기출으로 돌아가서 공부를 하다 보면 본인이 왜 작년에 그 결과를 받았는지를 명확하게 느끼게 돼 아 내가 이게 개념을 아는 게 아니었구나 아 개념 에센스의 이름이 개념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개념 에센스에서 파는 그 본질적 개념은 가장 실전적인 문제 풀이법으로 연결이 되는구나 30번을 22번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풀어내게 하는 게 바로 이 개념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해주기 위한 하품오의예요 빈틈을 채워주고 중킬러를 극복시켜 주면서 동시에 너가 이게 비어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이 관련 문제만 나오면 다 다른 문제로 보였고 나올 때마다 어떨 땐 맞추고 어떨 땐 틀리고 성적이 어떨 땐 1등급이고 어떨 때는 더 낮고 너를 띄는 이 모든 것들이 이 부분의 개념을 바닥까지 100% 완전하게 몰라서였기 때문이야 라는 걸 가르쳐주는 모의고사예요 그래서 쉽지 않아 특히 시즌 1의 1회차가 아주 어려워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작수 1등급들에게 추천해요 그리고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반드시 해설강의 들으시고 중킬러스팟 하품오의는 맞췄어도 해설강의 꼭 들어야 돼 듣고 레퍼런스 활용해서 빈틈을 채우시고 그렇게 중킬러스팟 하품오의로 시작하다 보면 결국은 아 그렇다면 내가 이 대안원에만 빈틈이 있는 게 아닐 수 있잖아 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도 모르는 여러분의 빈틈을 촘촘히 채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하품오의 실전적이면서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가장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컨텐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기출을 한 번은 총정리해야 된다 딱 기출 100선 수원수도 공통에서 100문항 기출 50선 선택과목에서 50문항 150문항으로 기출이 총정리 되냐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대부분 중킬러킬러로 이루어져 있고 그 문제들의 각각의 역할이 있고 그것들을 라인업을 해놨기 때문에 그 단원에서 이 테마에서 이러한 소재들로 만들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번 스쳐 지나가 그래서 여기서 커버하지 못하는 주제와 소재는 없을 거야 간접 범위 마저도 한 번씩은 스쳐가게끔 생각하면서 라인업을 해놓은 거니까 150문제로 기출을 총정리 하시고 더 풀어보고 싶으면 이 대표 기출들 뒤로 보이는 가지들이 보일 거야 아 어차피 이 단원의 이런 문제들은 다 이 문제를 기반으로 만들어졌구나 라는 게 보일 거야 그런 눈이 생기게 하는 분석 강의예요 그냥 문제를 풀어준다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 아니면 이렇게도 풀 수 있어?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출제될 수도 있어? 라고 분석을 하는 강의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그렇게 여러 번 돌렸던 기출을 정확히 분석하고 있었는지 내가 봤던 모든 그 수천 문제의 기출들이 사실은 한 줄에 딱 깨었을 때 150문제 안에 들어올 수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저 기출 분석 강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컨택트라는 기출이 끝나면 그러면 기출과 개념을 N제에 연결해주는 선생님의 N제가 컨택트인데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이 토탈 133세트로 이루어져 있어 수2가 42세트 왜 세트라고 얘기하냐면 N제는 42문항이야 수2가 42문항 그런데 42세트로 이루어져 있어 올해 수능에 나올 문항이라고 해서 선생님은 컨택트에 나오리 그리고 이미 수능에 나온 문항이라고 해서 나온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봤던 나온이라는 문항과 보게 될 선생님이 적중을 시켜줄 나올 문항이 한 세트로 연결되어 있어 같은 주제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나올 문항 하나를 해설할 때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개념을 짚어주고 이것이 기출에는 어떻게 이미 출제가 됐는지까지 분석을 해줘 나올의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한 세트를 공부를 하는데 수2가 42세트 수1이 47세트 그리고 미적분 기준으로 44세트 합치면 130 4, 4, 7 더하면 133세트 맞아요? 4, 4, 7을 더하는데 어떻게 끝자리가 3이지? 아, 4, 2, 7 맞아요 오케이 방금 계산기로 더해봤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안 된다 4, 뭐라고? 4, 2, 7 네, 맞아요 그래서 어쨌든 133세트 그러면 이 글은 선생님이 밑에 뭐라고 해놨냐면 중킬러 스팟 같은 경우는 주 2회 5주간 천천히 진행해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을 체화시키고 레퍼런스까지 활용하면 그와 관련된 중킬러, 킬러 문항은 안 틀릴 거야 라는 확신이 들게 하게 일주일에 2회씩 막 빨리 한다고 어차피 이 문제랑 똑같은 문제는 안 나와 그렇게 막 벅벅 푸는 문제들 단 하나도 없어 우리 문제에는 다 배울 게 있고 그것을 두 번, 세 번 반복하면서 체화시키고 그러면 이 안에서 수능이 나온다고 저는 확신하거든요 매년 그랬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야 그리고 컨택트는 1, 3, 다반사라고 했는데 수원 3세트 수2 3세트 그렇게 두 과목을 병행하면서 2주간 마무리하고 그리고 남은 1주에서 2주 사람마다 조금 속도감이 다르겠지만 선택 과목을 1주에서 2주 정도 기간 동안 하루 3세트 정도 해주는 게 가장 적당할 거예요 만약에 시간이 괜찮으면 이 컨택트를 선생님이 좀 좁게 잡아놓은 게 3주 동안 주 5일 정도 이틀 정도는 복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스스로 계획을 짜보세요 수원 3세트 수2 3세트 그리고 미적분 3세트 이렇게 해서 9세트를 매일 공부하는 게 가장 좋을 거다 그래서 일주일 7일 중에 컨택트 1, 3, 다반사 왜 1, 3, 다반사라고 했겠어요? 하루에 3세트를 하다 보면 100점이 1상이 된다라고 해서 이 전 캐스트에서 재밌게 만들어 본 말인데 지금 얘기하니까 좀 촌스럽다 다반사는 아 모를 수 있나? 수능 준비한 친구들이 모를 수 있을까? 다반사 뜻을 얘기해 주려야 지금 촬영하고 있는 조교가 다반사는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듯이 일상적으로 흔히 일어나는 일이라는 뜻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일상 다반사를 하루 3세트로 개념, 기출, N제를 엮어서 여러분들이 풀게 되는 모든 N제들이 사실은 하나의 개념, 하나의 기출로 연결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문제의 양 자체가 그 절대적인 양 자체가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 조기들도 절대적인 양으로 100점을 받는 게 아니야 바닥까지 파는 거지, 본질을 모르는 개념이 하나도 없는 거죠 기출을 딱 보여주면 예, 예, 예는 어차피 같은 기출이에요 같은 걸 물어요 라고 분석이 가능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컨택트에 나오리와 나온이 그리고 핵심 테마 해서 이 133개의 세트 안에 여러분들이 수능장에서 보게 될 모든 게 다 있을 거라고 나는 생각해요 매년 우리는 그렇게 접종을 했으니까 그래서 13 다반사로 컨택트로 딱 중심 이게 압축컬인데 이 개념 에센스의 기출의 중킬러 스팟의 컨택트 여기까지가 이 시즌2까지 겨울이 시즌1 1학기가 시즌2라고 한다면 시즌2까지 진행한 내용들이야 그것을 여기까지 끝내자는 거죠 그리고 3평에서 6평 대비 3평 대비 천우신조 6평 대비 천우신조 가 사실은 수능 대비 천우신조였어요 3평 대비 천우신조지만 수능 대비 파이널 천우신조 만들 때와 똑같은 관점으로 어차피 이거 풀어서 3평 잘 받게 하는 게 아니라 수능 잘 받게 할 거다라는 생각으로 제작을 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천우신조는 쉽진 않아 아주 어려워요 도전해 보세요 문제를 풀었을 때 너무 어려워서 이게 실전적으로 너무 어려워 그러니까 화가 나 근데 그 화를 참고 끝까지 푸시고 강의 한 문제도 빠짐없이 들으시고 왜냐면 선생님은 막 풀리는 문제를 만들고 싶지 않아요 막 풀리는 문제는 나 말고도 시중에 많아 근데 내가 만든 모의고사는 모든 문항들이 여러분들에게 수능장에서 겪을 일을 미리 겪게 해주는 여러분들의 허점을 발견하게 해주는 이 한 해인 모의고사의 흐름이 수능과 매우 유사하게 모두 영혼이 담겨 있게끔 그렇게 제작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어렵다는 것에 대한 변명이 아니야 정말 정말 한 문제 만드는데 어떨 때는 10시간 20시간을 투자 그 이상 투자할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놓지 않고 나도 여러분들이 정말 배울 것이 많은 모의고사로 제작을 하기 때문에 꼭 해설 강의까지 들어보시고 하반기에 선생님이 수원수도 스팟 하프 모의 수원수트 스팟 하프 모의는 중킬러 스팟 하프 모의는 13, 14 20, 21 28, 29 가 들어있다면 수원수트 하프 모의는 13, 14, 15 20, 21, 22 이 주요 6개 문항을 한 방에 쭉 밀고 풀어버리는 연습 하다가 15분은 하다가 15분은 어려울 거야 20분은 어려울 거야 이런 고정관념이 지금 필요가 없거든요 작년에도 하반기에 개설을 했었던 수원수트 스팟 하프 모의 이거를 시즌1, 3회 시즌2, 3회 작년에 그렇게 개설을 했고 올해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8월에 개강이 되기 전까지 천우신조를 이용하시면 엔제의 빈틈을 좀 채워주지 않을까 한 문제 한 문제 다 엔제스럽게 만들었기 때문에 배우시길 바라고 마지막 파이널 천우신조로 9평 대비예요 이 커리큘럼은 9평까지 그리고 9평을 보시고 얼마나 많이 달라졌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리고 9평 성적 상관없이 그 원인 분석 대책도 심일하게 하시고 마지막 수능은 내 목표 또는 그 목표를 넘어서는 결과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2등급 이하였던 아 이거 아 이거 하나 더 페이지를 준비했었네 1등급 작수 1등급 친구들에게 여기 우리가 칸을 비워놓은 이유가 전과목 만점을 받았던 친구들도 또는 수능 수학에서 100점을 받고 왔던 친구들도 반수를 시작하든 전체 제수를 시작하든 언제나 개념 에센스로부터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 수강생이었던 친구들은 이걸 알아 개념 에센스를 적어도 3회독을 해야 된다라는 걸 알고 공부를 해 그래야 빈틈이 없다 그래야 누적 복습을 통해서 툭 치면 툭 튀어나오는 평가원적 출제 포인트와 싱크로가 맞아진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당연히 개념 에센스로 전부 출발해요 딱 시작 땡 하면 개념 에센스 다시 쓰면 일주일 만에 세 과목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출발을 해 그런데 지금 이 퀘스트를 보는 여러분들이 다 나의 수강생이었을 순 없으니까 대부분이 나의 수강생이 아니었을 확률이 높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또 N수생들이 워낙 많이 듣는 강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N수생 비율이 90% 넘기 때문에 10명 중에 9명 정도가 제수 3수 4수 고 4, 5, 6 고 7 이상도 많아요 어르신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들에게 개념 에센스로 시작해 그러면 이 개념이란 말 때문에 내가 무슨 지금 개념을 해 라는 거부감을 가져 그게 현실이에요 하지만 딱 한 번만 해보면 딱 몇 간만 딱 한 단어만 공부해보면 아 내가 뭐가 잘못됐었는지를 정말 반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킬러 스팟과 컨택트 기출 백선 옵시선을 하다 보면 결국은 개념 에센스를 빠르게라도 한 번 하게 될 거야 그래서 우리가 물음표에서 결국 여기엔 개념 에센스를 할 거야 라고 하면서 개념 에센스를 넣어놨습니다 작년 수능에서 2등급 이하였던 분들은 역시 중킬러 스팟 하품호위로 중킬러를 준비하는 건 중요해 그런데 여기에 레퍼런스가 붙어 있으니 중킬러의 하나하나의 문항에 붙어 있는 레퍼런스를 이용해서 어떤 개념에 부족한지 어떤 기출을 가지고 추가 연습을 할 수 있는지를 하는 것도 좋은데 어차피 시작하는 거 2등급 이하면 반드시 허점을 가지고 있을 거야 100% 개념의 구멍이 있을 거예요 많을 거예요 정말 1등급 이상도 당연히 충격이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분명히 여러분들의 빈틈들이 있을 겁니다 그걸 그냥 개념 에센스 3주 딱 끝내버리고 시작하면 아마 늘 돌아갈 수 있는 아주 든든한 나만의 어떤 사전 수학 사전 같은 것들 하지만 그게 단편적인 정의나 정리가 아니라 바닥을 파는 문제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를 완전하게 납득시킬 수 있는 나만의 개념서 하나가 만들어질 거예요 그래서 개념 에센스 3주 동안 3과목을 모두 완료할 수 있는 계획표를 우리 조교들이 단원의 난이도까지 반영해서 계획표를 짜놨으니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또는 시작하는 그 초입 거기에 개념 에센스 3주를 해버리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사실 누구보다 완벽한 반수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성공하는 커리큘럼을 시작하는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첨부 파일에 3주 계획표를 다시 올려줄 거고 그리고 기출 100선 50선 이게 사실은 너무 중요한 시즌 1 시즌 2로 넘어가는 순서죠 앞에서 설명한 내용 그대로 개념 에센스 기출 100선 50선 그리고 우리 컨택트 1, 3, 다반사를 위한 컨택트 그리고 나는 작수 2등급 이하라서 지금 이 페이지로 바로 넘어왔어 하는 분들은 그냥 이 앞에 1등급 받은 친구들의 페이지부터 보세요 다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구성이 돼 있을 거야 그냥 다 보세요 2배속으로 들으면 되잖아 남김없이 들으시고 그리고 곧 개강할 수원수트 스팟 하품 모의로 수원수트 주요 6문항 이젠 난이도 구분 없이 한 방에 쫙 풀어야 돼 라는 거 잊지 마시고 이것으로 연습하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파이널 천우신조로 구평대비 하시면 우리 수강생들이 조교하다가 떠날 때 선생님이 짜주는 커리큘럼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한 분이 또 오셔서 선생님 저 반수하러 가요 너 왜 해? 그랬더니 미련이 남아서요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아요 갑작스럽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미련이 남아서요 안 하면 아쉬울 것 같아서요 라는 말로 가볍게 시작하면 반드시 다시 돌아와요 그렇게 가볍게 시작하면 안 돼 여러분들도 이제 얘기 다 했죠 네 아 왜 그 친구가 볼까봐 그래? 그 친구 들으라고 하는 얘기야 그 친구도 들어야지 선생님이 꽤 오래 가르쳤던 되게 아끼는 친구예요 그리고 좋은 대학을 갔어 근데 올해 이슈가 있잖아 그죠? 의대 증원이라는 이슈가 있어요 이 이슈에 해당하는 어떤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에게 정말 열심히 공부하면 또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될 거야 라는 캐스트를 찍지를 못했어요 선생님이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의대 증원이라는 그 이슈가 또 여러분들에게는 팩트가 분명히 기회가 되는 건 맞아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되는 거 분명히 맞아요 정말 열심히 해서 원하는 결과를 이뤘으면 좋겠어 근데 이제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여러분들도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이미 선생님 수업을 듣고 많은 친구들이 의대에 가 있기 때문에 또 이미 의대생인 친구들의 의견도 선생님은 참 소중해요 그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양쪽이 다 소중하고 또 그로 인해 또 이 환자들이 이렇게 좀 고통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의대 증원이 여러분들에게 대박 막 기회야 막 이런 어떤 캐스트를 찍기는 어려웠지만 그래도 팩트는 사실은 이 현실은 여러분들에게는 기회가 되는 게 맞으니까 아마도 의대를 꿈꾸는 친구들에게는 좋은 어떤 일이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게 다들 이제 컷이 조금 낮아질 거고 내가 이대로 대학에 있으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해볼 거야 그 정도의 마음으로 시작을 하는 경우에는 이 주변 상황이 어떻든 뭐 의대 증원이 아니라 의대 정원이 감소한다 하더라도 내가 해낼 거야 라는 내 자신을 바라보고 덤비는 강직한 목적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돼요 그런데 의대 정원이 지금보다 더 늘어난다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마음을 먹느냐가 결국은 또 모든 걸 결정할 거야 이 정도면 될 줄 알았는데 아유 그냥 다시 왔어요 라는 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반수를 시작하는 게 올해 반수생들의 시작하는 그 마인드에는 참 조심스러움이 여러 가지가 껴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도 그런데 제대로 된 마음으로 잘 시작했으면 좋겠고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했으면 좋겠고 그 이야기하다 보니까 딱 떠오르는 친구가 아까 저 이야기를 듣던 친구 반수 시작하는 선생님 조교가 의대 가고 싶어서 해요 반수를 선생님 너무 응원을 해 그 조교를 그리고 오늘 또 한 조교가 오늘 한 조교가 지금 이 퀘스트를 촬영하는 이 날이 우리가 컨텐츠팀이 함께 신규 문항을 제작하고 브리핑하고 검수하고 피드백하고 이런 날인데 또 한 친구가 이제 반수를 시작하려고 해요 저 친구도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지금 역교실에서 컨텐츠팀 마지막 업무를 하고 있는데 아주아주 공부를 잘하는 친구예요 저 친구도 이제 의대를 이미 갔는데 어쨌든 다시 공부를 해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이 지금 선생님 조교를 하다가 반수를 하는 이 의대를 가려고 하는 친구들의 말들 속에 선생님은 참 그래도 너무 내 조교가 자랑스럽다 하는 멘트가 있어 그런데 그들의 멘트 중에 하나를 오늘 여기 반수 시작하는 조교로 출연했던 주인공이었던 그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잠시 전달을 해드리면 의대를 가기 위해 반수를 한다고 하길래 그 친구도 이미 좋은 대학을 갔어 그런데 의대를 가기 위해 반수를 한다고 하길래 왜 의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물었죠 왜 의사가 되려고 그래요? 라고 했더니 저는 선생님 직업이 어떤 직업이 나한테 맞을까라는 그 직업에 대한 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었대요 일주일에 30분 정도씩 투자해서 오늘은 영화감독 내일은 의사 그 다음날은 선생님 그렇게 고등학교 때 직업에 대한 서치를 굉장히 열심히 했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어떤 한 직업에 대해 가슴이 뛰더라는 거야 그 직업을 선택하면 그 끝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서치를 하는데 거기에 절대 한계를 두진 않았대 요즘 세상에 맘 먹고 했는데 안 될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길 끝에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계를 두지 않고 끝까지 서치를 했는데 그러면서 막 아 내가 그럼 저기 가 있으면 그러면 공학을 해서 나사에 가서 일을 하고 있으면 막 이렇게 끝까지 서치를 했을 때 가슴이 뛰는 직업이 있더래요 그게 의사였대 의사로서 어디까지 무엇을 할 수 있나를 끝까지 봤는데 가슴이 뛰더라는 거야 그래서 의사가 되고 싶었는데 작년 수능을 보고 의대까지는 안 됐던 거야 그런데 그 의사라는 직업에서 가슴이 뛰는 포인트가 뭐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고쳐주는 일 그 자체가 너무 가슴이 뛰었대요 그런데 현실에서 어떤 사람이 의사가 되고 싶어 하나 자기가 봤더니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의사라는 그 고귀한 어떤 목적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는 목적으로 의사를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아서 자기가 물론 자기만 이런 생각을 하는 건 절대 절대 아니지만 자기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겠지만 본인도 의사가 돼서 얼마나 의사가 힘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싶었대요 막 진짜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싶고 아픈 사람이 있지만 병원이 없는 곳에 가서 치료해주고 살려주고 하는 일을 너무너무 하고 싶고 그러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고 그래서 이 의사라는 직업이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피곤한지 이게 보통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걸 자기는 오히려 거꾸로 보여주고 싶대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환자가 있는 곳에 찾아가서 반드시 그 환자를 치료하는 그렇다면 얼마나 그 길이 힘들 수 있겠는지 피로할 수 있겠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 그게 자기가 가슴이 뛰는 이유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한대요 이런 목표가 있는 친구들은 반드시 하더라고요 가치로운 삶을 살고 싶어서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라고 말했던 친구들 의대에 가더라고요 이런 어떤 why를 목표를 찾으시고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 직업으로 아주 오랜 시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오랜 시간 행복할 수 있는 내 가슴을 뛰게 하는 그 일을 위해 다시 한번 도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반수생을 위한 반성 커리큘럼 플러스 성공한 반수 성공 조교의 이야기까지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운 결정 그 쉽지 않을 길 응원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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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하셨습니다